멀리 밤하늘을 저편으로 데려가줘 그 아이의 천사가 있는 곳까지 데려가줘 이제는 영영 눈을 뜬 시간이여 그 아이가 나를 두고 있으니 끝이야 이제 끝인 거야 오늘부터는 좀 많이 함께 상냥한 천사가 내려오면 분명 그 아이는 기뻐할 거야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야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의지가 된다니 어디다 due지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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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는 나에게 말하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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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는 지금 온다 아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미래는 정말 빛나니까 그 아이의 확실한 믿음과 마음을 분명 나를 바꾸겠지 얼마나 멋진 이야기야 이렇게 확실한 것이 지금도 곁에 있을 수가 얼마나 멋진 이야기야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나의 삶은 후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날씨 optim이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